죽어갔지잖아. 또잉 또잉. 열심히 하자. 안 보인다는데 왜 이렇게 웃어? 경비가 서브에 세는 거 먹어도 되는 겁니까? 파달하면 어쩔 수가 없어. 파달아. 인간. 인간들이래. 나가봐, 나가봐. 나가봐, 나가봐. 내가 이걸로 해도 제발. 제발. 많이 쉬는데 어디서 저만. 다가가시지. 당장해서 보고 나. 자, 신중하자. 니네 사자. 좀비야. 잘 돼. 너네 사자. 내가 여기서 무시하려고 했거든. 원래 생각보다. 좀 정했잖아. 지금 우리 사장님이. 편안하네. 잠도 자고 여기서. 뱅글 뱅글 끌어내세요. 자. 잘 안 끌어내고. 뭐야 진짜. 이거 안 돼요. 왜 끊을 거야? 아 진짜. 너무 돼요. 괜찮죠? 정말. 아주 너무 죄송합니다. 왜 여기. 한 번 내놔요, 바로. 네. 진짜 재밌게. 하고 계십니다. 멈춘 느낌까지 살리고. 저희도 먹어줄게. 그저 마시면 준비가 될 수 있어요. 토사님과 함께. 좀비 라이크. 반동. 삼만 후 조금. 왜 이렇게 에너지가 좋은 거야. 아. 좀비야. 바쁜 줄 몰랐고. 삽게. 이제 이제. 좀 그만하세요. 안녕하세요 왕의 이 선배님과 선지와 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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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나는 아기가 혹시요? 아기 맞아요? 아기 맞아요? 아기 아기 내가 너무 궁금해 그러는데? 나도 좀 과하게 할 겁니다 야 배우가 말이야 어? 분장으로 숨길 생각하지 말고 연기적으로 상황을 웃길 생각을 하란 말이야 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항상 대본을 먼저 보고 숙지하고 패스 패스 허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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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아 가시쯤이라고 고쳤습니다 여기 너무 좋아 나의 제한이 없나봐 할로윈 좋아 모태폴로? 할로윈이야! 유명하지 않아요? 드라큘라 같이 드라큘라 60% 60% 70% 제가 70을 딜을 해야 내가 60% 깎는데 내가 60을 70% 가려버리고 바쁜다 모든 일은 왕웨이가 다 합니다 왕웨이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힘든 건 내가 다 하고 사람이 좋다 팁인가요? 네 왕웨이 사람이 좋답니다 왕웨이가 사람이 좋아야 될 텐데 이런 식이에요 항상 현장에서는 즐겁고 항상 그래요 장림 아 직전이다 오늘은 유나님 알게 찬 것 같은데 얘도 막 텐션 올라오는 거 같아. 난 스스로 더 강한 좀비로 진화한 거야. 안 되잖아! 지금 손톱 다 긁어가지고. 아 괜찮다. 왜 그래.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네. 아 오케이. 네. 안 돼요. 아니 죄송해요. 파이팅! 좀비 탐정 파이팅!